월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7칠린 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247칠린입니다. 지금 해외 힙합, R&B, 블랙뮤직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듭니다. 그리고 저는 스트리트 패션 리뷰 비디오를 만듭니다. 제 채널을 좋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247칠린 요즘 미국 힙합 음악은 트렌드 하나가 유행중인데 골든헤라, 90년대, 2000년대에 많이 사랑받았던 힙합 음악들을 요즘 영제네레이션 래퍼들이 새롭게 재해석을 한 음악으로 만든다는 거죠. 원래 옛날 같으면 힙합에서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음악들은 주로 70년대, 80년대에 유행했던 소울음악, 재즈, R&B 이런 음악들을 샘플링을 해서 힙합 음악으로 만드는게 트렌드였다면 요즘에 힙합 트렌드는 유명했던 힙합 음악을 다시 새로운 힙합 음악으로 샘플링해서 만드는게 요즘에 좀 큰 유행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베트남 래퍼의 암판 그리고 라리아 프로듀서죠. 이 두 사람이 뮤직비디오를 업로드를 했는데 역시나 놀라운 곡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이 곡의 제목은 왱독 투이티엔? 이렇게 있더라구요.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가사 해석도 구글 번역이 좀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해는 못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곡의 샘플 때문입니다. 이 곡의 원곡, 원곡이 있어요. 저는 이거를 드릴로 이렇게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이 암판이라는 래퍼도 자신의 뮤직비디오들을 올릴 때마다 좀 저는 신선한 충격들을 많이 받습니다. 평범한 음악을 만드는 래퍼는 아니에요 절대 이 래퍼 또한 지금부터 그러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암판의 라리아의 왱독 투이티엔 입니다. 이 곡을 이렇게 사용할 줄은 몰랐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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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이 멜로디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뭐 워낙 유명한 원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0센트의 전설의 데뷔 앨범이죠. Get Rich or Die Tryin 내 수록곡인 P.I.M.P. P.I.M.P 라는 곡을 아실 겁니다. 그럼 그 P.I.M.P 라는 곡은 누가 만들었느냐? 에미넴이 소속되어 있는 랩그룹인 D12의 멤버 리스터 포터가 만든 곡이 바로 50센트의 P.I.M.P 인데 그 P.I.M.P 를 드릴로 재해석을 하는 새로운 시도였어요. 아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. 저는 이 곡을 드릴로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예상 못 했거든요. 그리고 베트남어 랩을 마치 UK 드립 랩처럼 암판이 굉장히 좀 쪼개는 듯한 느낌으로 랩을 뱉는 것도 진짜 인상적이에요.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러프에요. 그냥 평상시에 자기네들이 노는 느낌을 그냥 연출을 했잖아. 재밌어요. 와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예술이다. P.I.M.P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. 랩이 칠라인데 또 드릴랩 바이브를 잘 이해하면서 뱉으니까 재밌어요. 저 춤들을 알아. 그 드릴뮤직비디오에 많이 나오는 댄스잖아요. 사실 뒷부분은 제가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내용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남겨주세요. 저는 이 곡이 너무 신기했어요. 제가 녹화 중인 오늘 또 어떤 음악을 들었냐면 타이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더라고요. 선샤인이라는 곡인데 그게 이제 제인아이코랑 타이가가 함께한 곡인데 그 곡도 원곡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워낙 2000년대에 공존의 히트를 거뒀던 남부 래퍼인 바로 리플립의 선샤인을 타이가는 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. 저는 또 그걸 듣고 아 요즘에 미국 힙합 음악의 트렌드는 힙합 음악을 또 다른 힙합 음악으로 샘플링하는 게 트렌드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다가 오늘 암판의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 요즘은 그런 시대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. 내가 그 오리지널 원곡에서 느꼈던 느낌을 거둬내고 어찌됐든 새로운 거를 창조해야 된다는 약간의 숙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해낸 거니까 저는 이 곡은 정말 대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원래 그 50센트의 PIMP는 BPM도 느리고 굉장히 좀 칠한 바이브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은 드릴이에요. 게다가 암판이 여기서 베트남어로 UK 래퍼들처럼 부분적으로 벌스들마다 드릴 랩을 뱉습니다.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할 뿐더러 뮤직비디오에서 연출해서 느낄 수 있는 러프함, 코믹한 요소들 그런 것들도 모자라서 이 컨텐츠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어요. 사실 한국 힙합보다도 지금 베트남 어떤 랩 음악들이 이런 점이 있어서 저는 좀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미국 힙합의 현재 트렌드를 바로 반영해서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거를 주목하고 싶습니다. 이 래퍼도 진짜 항상 뮤직비디오를 자주 올리는 건 아닌데 올릴 때마다 진짜 창의적인 음악?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? 제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. 이건 진짜 획기적인 일이에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!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 please do not watch more videos,